태식아, 이게 뭐야? 네 건 줄 알아봤어? MC스케어야 MC스케어 우리 태식이가 동물농장에서 엄마한테 너무 승질내는 모습을 보고 여기 MC스케어에서 보내주셨어 동물들이 뭔가 좀 차분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이거 봐 너가 이러니까 MC스케어에서 보내주지 갈기갈기 찢어버리는구나 MC스케어를 MC스케어 바이탈 펫 강아지하고 고양이의 심장박동처럼 정서 안정 앵무새의 심장박동도 해주나 모르겠네? 태식아, 가면서 얼른 뜯어줘 우리 태식이 거예요 야, 네가 얼마나 정신 사나웠으면 세상에, MC스케어에서 너 이거 써보라고 보내주겠니? 세상에,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그려도 있다, 태식아 이것 봐 강아지껀데 너 진짜 개무새야, 너는 휴우 강아지가 그려져있어 태식아 너 왜 강아지 무서워? 또 딴짓해 너 왜 강아지 무서워? 또 딴짓해 너무 귀여워, MC스케어가 이게 MC스케어 맞아? 진짜? 진짜 MC스케어, 나 옛날 추억이 떠오른다 15분만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면 아침이야 릴렉스가 아니라 숙면을 칠, 숙면 분리불안이나 흥분한 아이들은 좀 가라앉혀 응 태식아, 이것 봐 무서워 태식이가 되게 신기하게 눈, 코, 입이 있는 거를 되게 무서워해요 이것 봐, 태식아 귀여운 강아지야 너무 귀여운 강아지인데 뭐가 무서워, 이게 엄마 틀어봤지? 잠깐만 어, 이렇게 꽂고 오, 이렇게 세우는 거야 태식아, 어때? 어, 나 너무 기대돼, 무슨 소리가 날까? 태식아, 주관 주관 어, 막 최면에 굴리는 거 아니야? GOOD 끝 왜 그래, 너? 싫어? 소리 더 크게 해 줄게 오 knot 너 왜그래? 싫어? 이 소리? 새소리가 같이 나, 태식아 너무 좋은데, 엄마는? 응? 새 소리가 나면서 뚜뚜뚜뚜 소리가 나... 아아! 다시 가 제발! 아아아 하지마! 하지마! 이걸로 과연 차분해질 수 있을까? 엄마가 딱 2주 써보고 다시 후기를 올리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